처음ண求 라이브 켰어요 여기 지안이 방 있는데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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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녁 메뉴 추천받아요. 연보라색 멘트면 엄청 잘 어울리는데. 귀여워. 연보라색. 연보라색을 써서 얼마 전달하고 있니. 저녁 메뉴 추천받을 받으러 가요.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 영상에는 HerdOP의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띵글띵글 거리고 작업하다 라이브를 딱 켰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 곱창 맛있겠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들 시켜야 되구나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셨군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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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잔 건가? 많이 잔 건가? 아니다. 6시에 잤다. 10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납니다. 10시에 일어납니다. 10시에 일어납니다. 10시 60시 60시 40시면 돼서 10시부터 10시 60 Hello, 11시 304. 11시 501, 11시 704. 11시 312, 응 맞아요 요즘 이 기차가 커서 조심해야 돼 이럴 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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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고생했네요 고생했네요 다들 이제서 퇴근하는 길인가봐요? 맞아요 상위 무적이상 채널도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 시켰어요? 화이팅! 여기 제 침대 아니고 지안이 침대예요. 이 밤 그날의 반디뿔을 반디뿔을 반말 에요 음 뭔가 요즘 진짜 되게 편한 노래들이 너무 원래 저도 편한 원래 제가 워낙 편한 노래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듣고 있을 수 있는 노래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서경에서 신경에서 스테이힛이 화면 스테이힛이 조금 올리고 여관 어집 의 이제 곧 밥 먹으러 가야겠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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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시부리 맞아요. 나 오늘 얼굴 부어 있어서 부어 moment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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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구 아 맞아맞아. 맞아요. 쭈쭈쭈쭈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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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웅재꺼도 웅재만의 극에끄 상이도 상이도 상이고 재업이도 재업이고 지한이가 일타에 아 인사를 안해가지고 나중에 하겠죠 nav 쭈 이따 꼭 올려드릴게요. 이제 밧데리가 없다. 밧데리 충전하러 가야겠다. 이제 금리 매운수고 이제 밧바이 내 수학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드디어 밧데리는 제공은 그리고 금리 매운수고 수학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많이 아무도 두고 모든 게inging? 저 삶을 너무 많아요? 지나도 없는데 배이바이 간다illas 인사드림